에이저 병찬입니다. 네?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박순영 씨 땅이었죠. 그럼 지금은 이 땅 소유주가 박순현씨가 아니란 말입니까? 몇 년 전에 재개발한다고 판 걸로 아는데. 그럼 지금 이 땅 소유주 누군지 확인한 법만. 아 예 뭐 그러시죠. 내 기억이 맞네. 땅 주인이 바뀌었네요. 혹시 백정기라는 사람입니까? 아니요. 조한태라는 사람인데. 조한태? 이제 그만하시죠. 아무리 경찰이지만 계속 이루면 곤란하지요. 엄연히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. 안 그랬습니까? 아이고 보니까 여기 전부가 다 조한태라는 사람 땅이네. 이분은 로또 맞으셨네. 조사장님. 네 저예요. 네 방금 형사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사장님 땅을 물어봤거든요. 예? 아 그 이강수라 카던데요. 예 그럼요. 예 노경집은 잘 받고 있지요. 예 제가 잘 지켜보고 또 연락 드릴게요. 너 나 내려주고 그 양아치 놈들 꼭 찾아. 어?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아. 알았지? 아이고 서장님. 아유 무지간에 치안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. 잘 지내셨죠? 아 그럼요. 조사장님 오셨어요. 우리 영부님이 서장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. 예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. 그럼 들어가세요. 오빠야 요즘 왜 이렇게 뜨댔어? 보고 싶었어. 두 마라 매입 아프지. 아이고 이게 누구야. 조사. 4884 인사드립니다. 조한테 결혼하니. 야 너 아직 사기 무당 짓 하고 다니니? 아 사기라니요. 이번에 진짜 기가 센 장군이 두고 샀다니까. 아이고. 관상 보니까 폭력이네. 언제 봤다고 반말이고. 너 같은 새끼들이 빵에 살다가 나오면 깨끗해질 것 같지.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. 이 양반이 교도만 했다 카디. 아직도 여기가 깜빵인 줄 알아보네. 와남의 동무가 살채였네 어? 아 화들이라십니까? 귀엽네. 구선원이라고 음료수 20분 정도 들어가면 아주 좋은 예배당이 있으니 깜빵 놀러와요. 내가 저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. 천국은 가야지. 천국. 구선원이요? 아 구선원. 그 요즘 인터넷 방송 타서 유명하던데. 교정관님 거기 계십니까? 인터넷 방송이라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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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제발을 받으신다 이거지. 아. 제보자님 맞죠? 예예. 아 감사합니다. 예. 아. 이. 이. 좀 전에 방송 나간 그 대구 교회를 다니셨다고요? 아. 어쩐지. 그래도 잘하시는구나. 아. 예. 더 있어요? 이동하는 뜻으로 내려와요? 그가 탑승하는 팩트인간입니다.